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또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편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가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급 시각장애인인 20대 김 모 씨. 바로 눈앞에 큰 글씨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구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의 거리가 멀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반쯤 일어선 채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김 씨. 김 씨는 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구청은 고정식인 모니터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등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때 근무 환경은 물론 시험 과정에서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